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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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보세요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이번엔 갬플랭크로 캐리해드릴게요 조용하고 도벽 들었지 너? 오케이 미니언 생성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게임 중에 채팅은 답변 못해드려요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바다는 잊었겠지만, 난 잊지 않았다 사면 폭탄이다! 평균 배신자에게 차비란 나어보다 와 110원 몇번 뜬거야? 개꿀 와 310원 벌었어 벌써? 이거 뭐야? 나 오늘 운소 좋은 날인데 이거? 4면 폭탄 보여줄까 라이저 형? 4면 폭탄이다 임마 로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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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링 게임 플렉 לק로 obing 까비 까 circumstances 까비 까비 라이즈 갔어 라이즈 갔어 라이즈 갔어요 라이즈 갔어요 제발 까비 라이즈한테 왜 더블킬 주는데 아 이것들이 진짜 제대로 안하나 아 잘못 쏴와냈다 아 씩 넌 나 도복 좀 줄래? 고맙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왜 이렇게 많이 떠 이거오늘 왜 Competitor 미쳤다 미쳤어 요거 탑궁으로 그냥 먹어버려도 되나? 안되나? mechanism 라이자한테 킬 주러 왔습니다 두벽! 마지막! 나이스! 하나 좋아 라이자한테 가뿐하게 킬 주고 이건 팔아버려? 이런 라이자한테 킬 줬네 또 아니 근데 내가 지금 도벽으로 375원을 벌었는데 얘는 왜 900원을 벌었어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빼 이거 뜨라 하하하하 얘 못 탔어 그거 못 탔어 뭐야 뭐 하는 거야 얘 또 뭐해 여기서 블루 쓰지 마 더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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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먹고 캐리 해주세요 나는 블루를 절대 안 먹는 미드라이너거든 하하하하 여기다가 핑크를 깔고 여기다 술통을 하나 깔아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까면은 사면 폭탄이 됩니다 사면 폭탄이다! 어? 도벽 한 번 하고 W 교환 오케이 도벽 한 번에 W 한 번 교환 도벽 한 번 더 교환하자 야 인마 도벽 교환해 도벽 나이스 도벽 아 이거 좀 손해본 것 같아 내가 도벽 왜 이렇게 아파 이거 아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도벽 도벽 교환 오케이 어? 숙련의 영약? 수고링 숙련의 영약 수고링 응 집 안 갈거야 캠플의 좋은 점 하나 다른 팀을 도와줄 수 있다 다른 곳을 도와줄 수 있다 내 이름을 새겨주마 아 불로 먹고 와서 치사하는 놈 진짜 난 불로 안 먹는데 너 왜 불로 먹냐 와 진짜 치소해 이거 진짜 치소해 와 이거 먹고 싶어야겠다 너 3M프탄받는다 그러다가 잘하는데 메이플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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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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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원 갖고 갈게요 감사합니다 돈 텔탈킬게 텔탈킬게 60원 거기에 신발까지 얘는 CC가 없고 일단은 이것부터 너는 어디든지 范 엑 intermediate 덜탈킬게 이제 아이들 이번에 아리들 박탈, 어?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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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나한테 밀어! 인취 응 아이 그냥 귤이 아니라 귤이야 이 맛이야 배신저에게 차밀한 나와따 뭐야 이거 왜 있냐 갑자기 또 떠있네 투포가 떠버렸죠 11분에 투포가 떴어요 11분에 제발 제발 이거 도박 110원 나오면 뜬다 110원 나오면 뜬다 40원 40원이 뜨냐 110원 나오면 뜨는데 아이씨 뭐야 이게 에라이씨 40원이 뜨냐 슬로우를 살려줬다 감사 감사 한 번 더 감사 감사 계속 뜬다 685원 넣었어 나 5킬이야 5킬 갬플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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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쳐 도망쳐 W 피하고 피하고 무빙무빙무빙 박탑 내 궁치 10초 오케이 더우 피하고 오케이 E 피하고 Q 피하고 오케이 오케이 평 빡 빵 내 손에 넣을 수 없는 건 나 모조리 불살라 주지에 너네 왜 거기 죽고 있어 전장의 지배자야 라이즈 나랑 CS 50개 차이나고 미드 차이 왜 이럼 난 잘한 것 같은데 아닌가 빨리 깨줘 나 버티기 힘들거든 도벽 감사 큰우 끝보기 안 뜨냐 이거 개꿀 할까 꿀맛 해버릴까 겜플의 시작은 투포부터 한번 시작하고 13레벨부터 한번 시작 이에요 살리는 공 장인입니다 뭐? 살리는 공 장인임? 뭐 살리는 데만 공사해야지 지금 근데 되게 몇 번을 살리는 공도 씁니다 흠 흠 천천히 죽여줄래 으악 흠 지켜보고 있다 가차없이 쳐다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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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보키 나도 너랑 킬 빌트해진다 레이즈 나도 너랑 킬 빌트해져 흠 흠 흠 도웩 흠 도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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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 길을 잘못 들었어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못 들었어요 도둑질하다가 붙잡혔어요 와우 와우 880원 플러스 훔친한테 19개 플러스 363원 그럼 1200원 정도 벌었고 너는 6킬에 3 곱하기 6은 1800원 나는 1200원 더하기 1500원 하면 와 거의 3300원 3000원 정도 벌은건가 2700원 정도 진짜 많이 벌었잖아 근데 왜 CS 100킬 밖에 안되냐 미드차이가 이게 바로 미드차이인가 이게 바로 미드차이인가 막타! 막타! 자 간절이 제일이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난 내 증오를 보았지 4연폭탄이 이게 좀 연속이 좀 필요한가? 잘 안되네 오늘따라 내가 대회 땐 잘 안돼 4연폭탄같은거 5연폭탄이 와아 피하고 피하고 우와 너네들 이제 13렘을 곧 얼마 안 남았다 다 죽인다 그러면 이게 뭐해 이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애 돈을 벌자 개꿀 잭스야 미안한데 내가 좀 먹자 블루도 먹고 두꺼비도 먹고 바톤도 먹고 잘 먹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날 농락해? 이 새끼들이 다 죽인다 너네 13렘 말려 내가 다 죽인다 넌 좀 미안하다 내가 넌 다음에 보자 넌 다음에 보고 너 이상한 짓 타지마라 요오모, 스테락, 정령의 영상 요오모, 스테락 아냐, 요오모, 스테락, 특포 요오모, 스테락, 요오모, 스테락, 요오모, 스테락 풀감이 다시 못 보여야 되는데 요오모, 스테락 땅은 뭐가지? 승관이나 믿을 수 없긴 왜한가지? 드락 쓰러 갈까? 이 갱풀이잖아 뭐야 쉐니 쪼길따 왔는데 진? 툴툴 툴툴 한 15개 정도 터뜨리긴 했어요 제가 이번에 비비를 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하면 교과 만점이군 또 그렇다는 이지워터는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다 다 올라라 학살이 계속 정령의 형성 가야지 스테라크 좀 늦게 가자 쿨가미우중에 이거 가고 이거 근데 우리 5레일이라서 라위 가야겠다 정령의 형성 가고 라위 가고 스테라크 안가도 되겠다 이 판 스테라크를 팔고 샌넬을 가야겠다 스테라크가hält éc bartender 스테라크는 적에게 패턴을 대 Ira 스테라크 대 start 스테라크 에 viewing 싹 뭐야 이거 보그야 보그야 보그를 써 이놈들 감히 뒤를 잘 살펴야지 도전 버터 장비 선 수 심판의 날이 다가온대 이게 바로 페이크 핑크를 이용한 페이크 이렇게 신박하게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먹히기 싫어 쉬는 시간은 갖고 떠나가 레드의 목숨을 버렸구나 잭스 집중의 문제야 집중의 문제야 뭐해! 바보 멍청이들! 아... 아... 바보 멍청이들 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아 이제 채찍지 안보고 제대로 한다 아... 이 판 이겨야 돼 나 캠프를 잘하는 놈인데 얘들아 제발 잘해줘 다 죽여! 이걸 잡아야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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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핀칭랭 때리면 다 이겨 그냥 너는 좀 빼 빼 누구야? 언제? 나 한 번을 말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 이거 너가 아니라 선수님 좀 빼세요 흠 크루... 잡았는데... 잘한 말했다 이거 말조심해야지 말조심 흠... 자 아 내가 닉을 가리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막 말하면 안되겠다 이거 조심해야겠다 조심 조심 근데 왜 이렇게 약한거지? 라위를 빨리 가야되나? 우리가 오레이디라 너무 비비 약한가? 아 내 플래시 아... 아시 진짜 CS는 중요하니까 하나씩 먹고 3초, 2초, 1초, 여기다가 뒤에다가 다 갈아줍니다 앞에다가 그냥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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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진짜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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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가 아 천년빼봐 아이씨 뭐야 평타가 안 나가 아 파밍 좀 해야겠다 이거 나 이거 궁을 업그레이드 한 번밖에 없어서 CS 198개밖에 안 되나 파밍 좀 하자 이거 나 파밍 좀 할게 얘들아 이제부터 캠플 없다 라위는 떠날 것 같아 우리가 오레이디라 얘들아 딜이 안나와 내가 저기 닌탑인만 5명이야 닌탑만 5명 라위 좀 뜨고 갑시다 라위 뜨자 이거 배신은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것만큼이나 쓰라리다 라위가 400원 남았습니다 400원 지켜보고 있다 배신자에게 차비 안 나온다 먹고 와드받게 로케 와드 로케 와드 로케 와드 직구 로케 와드 로케 와드 일본 나중에 进 출동의 활약을 못보고 끝나겠는게 출동의 활약을 못보고 탱틀 너무 이상한 것 같더라 다음판 또 갬플 해야겠다 이거 너무 아쉬워 아쉬운 갬플 링크 다음판 또 갬플 갈게요 다음판 또 갬플